오늘부터 가을비가 내립니다. 차츰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연휴 막바지 계획에 참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미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조금 내리고 있고요. 이렇게 북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곧 수도권과 충남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.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북서부에는 12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수도권에도 최대 100mm,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최대 80mm, 그 밖의 중부지방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. 특히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시간대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어서 야간 사고 없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비가 내리겠고요.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. 늦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내려갑니다. 어제만 해도 27.6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.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광주와 대구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우니까요.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직후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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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